저는 손혜사정 회사에 10년째 재직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일단 이 시험이 쉽지 않은 시험이니만큼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합격해서 굉장히 기뻤고요. 게다가 또 점수 확인했을 때 점수를 보고 처음에 놀랐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높게 나와서 또 그게 수석이라는 점이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준비를 해보려고 했다가 한 2주 만에 포기했거든요. 바쁘다고 핑계로 좀 포기하고 또 결혼 준비한다고 좀 소홀해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올해 초에 하고 3월부터 이번에 다 제대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좀 준비를 했고요. 빠르지 않은 시기인 만큼 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헛되게 보내지 않고 강의도 좀 많이 보고 혼자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일단 10년이라는 경력이 짧지는 않은데 그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면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떤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결국에 남는 건 자격증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됐고 사실 일하는 때에 있어서는 자격증을 있던 자격증이 없던 하는 일은 또 동일하고 자격증 유무와 상관없이 또 일을 하는 또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격증을 준비하는 게 밖에서 외부적으로 볼 때나 아니면 회사 내부에서도 볼 때나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도 명함의 손해대정사 그 글자를 좀 받고 싶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이스티비는 대한민국 1위 보험업계의 가장 유명한 학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잠깐 맛보기 했을 때도 잠깐 봤을 때도 너무 좋은 내용으로 설명을 좀 잘 해주시고 강의 수준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에도 이스티비로 같이 함께 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네 저는 경력이 이제 5년 이상이기 때문에 1차는 면제가 됐고요. 2차는 3월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초부터 강의를 좀 일단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 강의를 한 2개 3개 이렇게 보면서 점점 늘려 나갔고요. 한 하루 5개 정도 꾸준히 볼 때가 됐을 때 그때부터 이제 개인 공부랑 경행하면서 그렇게 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시험이라는 게 일단 공부 범위도 너무 넓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기간도 너무 길기 때문에 체력전입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금방금방 단기간에 암기해서 공부하고 벼락치기 공부하거나 이런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길게 가져가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거리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꾸준한 체력 분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올해 포기하고 내년에 준비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합격증을 손에 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신혼인데 7월에 제 와이프 생일이었거든요. 신혼인데도 공부한다고 핑계를 제가 많이 못 챙겨줬어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뒤늦게 와이프랑 같이 맛있는 저녁식사 하면서 고맙다고 많이 챙겨줬습니다. 저는 올해는 차량 손에 쇄정사에 도전해서 합격이라는 결과를 이뤄냈고요. 내년에는 저는 재물 손에 쇄정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인스티비와 함께라면 재물 손에 쇄정사에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년에 손에 쇄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물론 저 포함 모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달리신다면 원하는 결과 이루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